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모가 돼서 참 그 아이들을 낳아 가지고 한국처럼 그렇게 참 고단하고 비효율적인 그런 공교육을 뛰어넘어서 반듯한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반듯한 그런 직장에 취직해서 부모의 그런 책임을 좀 더는 것은 모든 대한민국 부모들의 소원이자 소망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참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 부모님들이 이제 모이는 모임 같은 데 가게 되면 금기가 있죠 그 공부 잘했던 그 아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그 똘똘했던 딸이 지금 어디에 다니고 있는지 그런 건 일체 묻지 않는 것이 예의자 도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집안마다 말 못할 그런 사연들이 있는 거죠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직장을 잡는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그런 부모들이 이제 쏘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사실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과제가 아니자면 모든 것을 상식 수준에서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예산 규모가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률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예산 규모가 확대가 되고 세금에 기대해서 이제 사는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니까 행정당국은 세수를 확보해야 되고 세금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산적이 있는 계층이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조세 부담이나 준조세 부담을 지금 널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의 사업 환경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악화되는 겁니다. 거기다 체제임금제 이슈 그다음에 해마다 고용주들이 부담해야 될 건강보험료라든지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액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용을 크게 증가시켜야 될 그런 인센티브나 동기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죠. 경제 답이 훈한데 청년들의 앞날을 생각하게 되면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무거운 거죠. 지금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지금 권력을 잡은 사람이나 지금 세대들이나 그 다음은 세대가 없다는 생각처럼 그렇게 돈을 퍽먹 쓰는 것 같거든요. 널리 알리진 사실이지만 다시 한 번 통계 자료를 가지고 부모의 독립을 하지 못하고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들이 한 42만 명 정도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부모한테 용돈이라는 이런 생계를 의존하는 그런 청년들이 숫자가 42만 8천 명 정도가 되는데 제가 널리 알리진 사실이지만 이걸 한 번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니까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구직 활동을 아예 안 하는 그런 완전히 의욕을 상실해버린 그런 청년들이 61만 3천 명 정도가 되는 거죠. 아예 여러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어떤 분들은 먹고 살만한 모양이지 고생을 아주 덜했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우리 체제가 상당히 지금 경보음이 울린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부모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마음 알이를 하겠습니까. 부모가 된 게 죄가 돼버린 그런 세상이 된 거죠. 장성한 여러분들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집에서 계속 이렇게 머무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안타까운 거죠. 이제 이 기자분이 청년층이 부모의 기대가 사는 현상은 결국 일자리 문제를 떼놓고는 생각하기 힘든데 이번에 아마 이제 서베이를 해보니까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57.5% 절반이 넘네요. 이들 가운데 독립하지 않은 이유로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56.6%인 거죠. 고용시장은 계속해서 경직돼 있으니까 더 이제 어려운 점이 많은 거죠. 10명 중 1명은 그런 풀타임 대신에 임시직 같은 부분에 일을 하시는 분도 계속 많고 제가 원론적으로 정말 대한민국의 그 노동개혁이 중요한 이유 그것은 우리 세대만 문제가 전혀 아니고 자식 세대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게 다 이제 기득권에 의해 가지고 지금 좌절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양대 노총은 엄청나게 그런 협상력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자체적으로 이제 스스로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노동개혁이나 연금개혁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세상에는 해결하지 못했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없거든요. 해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다음에는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그게 되게 위기이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비용 청구소가 호미로 막을 것을 그냥 뭐죠 사부로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이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그런 제도개혁 이런 문제도 큰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알아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꼭 같은 생각이 언제 들었는가 하니까 기아자동차가 국민의 기업이네 해가지고 한참 저런 시끄러울 때 1997년도에 노동개혁이 이런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 외환위기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도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스스로 개혁을 하지 못하면 결국 외압에 의해 가지고 강제되거나 강요된 개혁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우리 문제를 강제된 개혁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길이 없구나 하는 것을 30대 여러분들 젊은 그런 연구자로서 1997년도에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가졌던 생각을 요즘에는 제가 나이 탓도 있겠지만 훨씬 더 개혁이 어렵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뭔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구조계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사기업들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사기업들은 계획을 하냐 아니냐 이거는 뭐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망하니까 망하니까 사기업들은 특히 세계시장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기업들은 뭐 하고 말고 이건 그런 건 논쟁은 사치인 거죠. 왜냐하면 뭐 본인들 상품의 경쟁력이 없어지면 그냥 망하는 길 외에는 딴 게 없지 않습니까. 망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 사회는 그 어려움을 당할 때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들 반드시 필요한 계획도 미루고 끝까지 버티는 거죠. 사람들이 좀 준비성 있고 좀 경각심을 갖고 이러면 좋은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선거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밝혀진 대로 다 덥지 않습니까. 덥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음에 얼마나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르겠습니까. 그런 경제적인 문제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르겠죠. 참 한국 사회가 한국인들이 이러지 않았는데 근래에 문정권 5년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너무나 사회도 바뀌고 한국인도 바뀌어버린 것 같다. 그러나 눈앞에 이 교회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책 다섯 권 이것이 이제 상반기에 출간된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입니다. 공직선거 고발 시리즈인 거죠. 지금이야 이렇게 나와서 많이 읽히고 하지만 출간할 때만 하더라도 제가 상당히 이렇게 각오를 단단히 하고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 책입니다. 왜 각오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득표수 조작이 일어난 것을 그냥 노골적으로 까발린 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해코지하는 사람들도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었는데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이거 잘못 건드려서는 더 상처를 더 크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지 조용하네요 의외로. 여러분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시고 참정권을 보존하고 수호하는 그런 활동에 힘을 더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